쓰시고 나오셔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. 오늘은 그렇게 안 하셨어. 퍼포먼스 차림이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. 그죠? 그렇겠죠. 아는 분들 계세요? 네. 우리 퍼포먼스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. 퍼포먼스는 우리가 저희 눈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는 원래 MBC 개그맨인데요. 이 눈을 제가 좀 다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제 모습을 이렇게 딱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개그맨입니다. 그래서 늘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기 얼미드는 제가 이제 고양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무대를 많이 쓰는데 오늘 또 무엇보다도 여기 또 아리따우리 성경 우리 MC 가수가 정말로 굉장히 노력하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영광입니다. 네. 네. 비록 이렇게 오늘은 이제 돈. 네. 진짜 직업. 퍼포먼스의 대가로 몸분은 안 보여줬지만 오늘 노래가 너무 멋지셨어요. 그죠? 네. 앞으로는 우리 지금 이렇게 MC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사실은 많이 바빠요. 바쁘신데 제가 부탁해가지고 제가 와 있으니까 오신대요. 후배가 왔다고. 너무 마음씨에 따뜻한 분이십니다. 또 항상 앞으로 올라오시면 더 큰 박수로 네.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쓰고 했던 그게 사실 퍼포먼스가 시작을 했대요.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. 아니 너무들 날이 지금 더워서 그런 거예요. 박수를 잘 안 치시네. 네. 너무 감동해서. 네. 이번에도 곡이 또 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. 네. 자 우리 UNA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네. 몇 8시 감 Böyle Yokosu 네. 여러분 같이 guitlicht잉 실장 실장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불가를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홀로홀로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여러분이야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신의 향기 신의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난 어떡하라고 실장 실장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불가를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홀로홀로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미쳤뿐이야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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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우리가